대전시가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학업 성적과 봉사 실적이 우수한 학생은 물론 외국인 유학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인터넷 방송 송교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이 2019년도 하반기 대전인재육성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대상은 각각의 장학생별 선발 기준에 부합되는 중고 대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으며 모두 242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2억 2,34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개인별 최고 지급액은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70만 원, 외국인 유학생 80만 원, 대학생 150만 원이며 10월 25일까지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편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은 대전시 출연금과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